아이고 배너 사장 이게 정말 반갑구만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모르세요? 알아요 알아요 알아요? 아 아 반갑습니다 우리 지나치다가 한 번 몇 번 뵀고 진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적은 별로 없어요 없죠 사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영상만 보고 있습니다 멀리에서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한국하고 5만전이었나? 팔레스타인전이었나? 그 경기 때 제 채널 라이브를 보시다가 장문혜의 톡톡을 남겨주셔서 아 이거 엄청 뭘 많이 쓰셨는데요? 그리고 전문영화들이 오지게 많아서 전력 강화하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전력 강화해요? 안 껴주세요 바꾸고 싶어하는 우리 팬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 팬들은 이런 적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막 축구협회에 엄청 불만을 가지고 아 전명규가 아웃 네 어떻게 아웃 시키냐 보이콧을 하건 불만을 표출하건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축구에서는 없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2002 월드컵 때 한국에서는 그 기억도 많다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들이 축구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뭐 감독이 어떻게 선임되든 어떻게 되든 응원해 주자 지든 지든 그냥 다 가서 응원하자 슈틸리케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한국이 독일하고 약간 감독하고 악연이 있는데 슈틸리케 감독 때도 그래도 이제 그냥 응원하자 최종 예선이었거든요 슈틸리케 경질되기 직전에 보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도 만석이었어요 만석이었죠 그리고 뭐 야유 이런 거 없고 그냥 응원 이전에 이제 좀 우리가 한국도 바뀌어서 더 이상 못 참겠다 그래서 이제 불만을 막 표출을 해보고 있는 거죠 프레스타인 전을 보면서 이렇게 야유한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보면서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면 이렇게 유럽에서 멀리 온 축구 우리 대한민국 축구선생들 넘어와서 진짜 이렇게 야유 경험해야 된다는 자체에 좀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선수한테 가는 건 아니겠지만 협회하고 감독한테 가는 야유였겠지만 그래도 경기하는 와중에 잘 안 풀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경기도 안 풀리고 근데 진짜 거기 뒤에 붉은 악마들이 우리 응원하고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제 국천감사회는 아니었잖아요 응 혈안치료를 끌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거 같아 이제 그렇게 무능한지 몰랐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독일 축구협회에서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협회장에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 축구가 있어서 비리를 빼놓을 수는 없죠 제형 비리에 가온 곳은 사실상 없어요 독일 현대축구에서는 현대축구에서는 딱히 그런 적이 없다 2006년대 아무래도 월컵 캐재지를 선정했을 때는 우리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상당한 비리가 있다 스위스 동장을 정해서 가타로의 돈이 넘어갔다 그런 유액이 있는데 그것도 아직도 검사 중이에요 아직도 밝히기 힘드니까 밝히기 힘드니까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송구조절 스위치로 있었던 케이스들도 아직까지 있어요 물론 이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독일 축구협회는 가만히 있지 않고 당연히 강력하게 나서서 검사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독일은 축구협회의 장이 안 좋은 일을 했어요 사퇴를 하거나 아웃을 시킨다거나 그런 게 돼요?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DFB라고 독일 축구협회의 약자로 표현하자면 그 감사회가 있어요 모든 계열층이 감사회가 하는 건데 이게 모든 절차가 순서대로 규칙대로 흘러가는지 확인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다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바뀐 방향으로 가고 도저히 안 되면 경제가 거의 없었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도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아웃시킬 수도 있죠 감사회가 이제 그런 아웃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국에서는 있지 않아요? 한국은 이제 축구협회는 거의 독립적인 기관이고 정몽규 회장이 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선임이 되잖아요 그걸 이제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독립된 감사회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축구협회에서 약간 선정을 해 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 거죠 팔레스타인전 거기 현장에 계셨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서 이제 팬들이 야유를 막 하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이 나갔는데 우리 한국 팬들이 야유를 해 갑자기 중간에 이게 어떻게 보면 화면에서 갑자기 손이가 나와 손이가 나오면 다 박수치고 막 응원해주고 어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바로 감독님이 나오시니까 다 갑자기 야유를 좌정하는 감독님이 왜 부르세요 아 그래서 이제 화면에 선수들이 나오면은 그냥 박수치는데 홍명보 감독이나 정모계장이나 이런 인물들이 비춰지면 야유한다 그렇죠 이해하긴 한데 근데 선수가 경기를 뛰면서 그걸 인지하지 못해 그렇죠 인지하지 못해 아 뭐 정강판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천재길에 안 대어주고 아 우리 국민에서 받아온 그 돈이 있잖아요 찬대도 쓰레기예요 아니 전 매주 가잖아요 아 경기 보러 홍경기 있을 때마다 가는데 김판권이 인터뷰에서 우리는 월컵 못 나가면 어떡할 거냐고 누가 책임질 거냐고 아니 이미 아시안게임 개망해가지고 누가 책임졌어요 책임진 사람도 없고 손이 그런 진짜 이제 곧 은퇴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생각해 봤을 땐 진짜 좀 안 따가운 이야기겠지만 지금 이 불의를 뽑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 암흑기가 이어갈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혹시나 월드컵에 좀 영향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제 홍명보 감독을 제대로 다시 한번 감사를 하고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자 이런 건데 이제 또 월드컵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월드컵도 사실 우리가 되게 중요한 중대사니까 당연히 뭐 기업들도 후원하고 하니까 근데 또 생각해보면 아시아에서 8.55팀이 나가요 그거 좀 않죠 그러니까 한국이 웬만해서는 8.5장 아시아에서는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럽하고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좀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홍명보 감독이 막 흔들려도 그래도 나갈 수 있긴 하다 홍명보 감독을 막 이렇게 흔들고 비판을 하고 하는 게 그래서 뭐 우리 월드컵엔 큰 영향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경기력을 보면은 다 개인 희량으로 살렸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비판 받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선수들한테 응원을 해주는데 사실은 그 경기장에 가신 분들이 작게는 한 5만원 많게는 10만원 20만원까지 내고 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많이 올라갔어요 돈을 내고 가서 우리 선수들을 야유하러 간 건 아닐 테니까 응원을 하러 가셨는데 종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에게는 비판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게 처음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불만을 표출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분데스리그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그가 이제 중계권 판매 자본을 좀 유입한다 라고 하니까 분데스리그는 그거에 매우 엄격하니까 응 뭐 매우 엄격하니까 팬들이 이제 동전 초콜릿을 던진다거나 테니스볼 같은 던지잖아요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아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구나 를 알지만 어쨌든 선수들을 향해서는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테니스볼도 막 이렇게 던져면은 그것도 이제 경기력에 영향을 끼치고 경기 멈추고 멈추게 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경기 전 이후 아니면 하프타임 때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독일에서는 이제 뭐 이렇게 야유회 하거나 이럴 때 경기 중에는 안 하고 뭐 경기 전 후 뭐 이렇게 해요? 뭐라 그래야 돼요 붉은 악마 같은 눈여연진이 앞에서 발표해서 이렇게 할 건지 계획한 다음에 뭐 경기 전에 뭐 그게 뭔가 약간 하프타임 쇼 뭐 그런 느낌으로 뭔가 하죠 뭐 하프타임이나 경기 전 후로 뭐 주도하는 그런 단체가 해서 아 크게 크게 근데 경기 하는 와중에 거의 안 하죠 아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안 한다? 선수한테 야유하는 게 대부분이죠 되니까 못하면 아닌 선지팀 아 그쵸 독일도 그게 어쨌든 되게 그거잖아요 강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수가 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그러면 야유화 하는데 팀 전체에 막 야유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다 팔레스타인전이 그래서 이제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어 우리가 보이콧은 해야겠는데 선수들은 또 응원을 해야 돼 응원을 하면서 야위를 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밸런스를 못 맞춘 거죠 이게 바꿔야 돼 사실 이 투케어백 단체가 지금 과정으로 따지면 투명하지도 않고 뭐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는 회의를 하잖아요 그럼 그 회의록은 그냥 올려요 누구나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독일도 그래요 아 독일에서는 그냥 축하회에서 일어난 그런 회의록 같은 걸 볼 수 있게 팬들도 그게 좋잖아요 솔직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게 좀 아니다 싶으면은 또 밴 입장에서 뭔가 나의 불만 덜어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단체 내부 이런 기관 내부에서도 이제 손은 후배 사이 떠나서 얘기할 수 있게끔 그런 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문화일 수도 있는데 한국 문화가 아무래도 서열이 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축구는 한국은 되게 좁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넓은데 한국 축은 역사대 기구 어 좁으니까 여기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면 제가 범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이나 이런 이제 축구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있으면 그냥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클린스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린스만 동의사람이 아니네요 외국인입니다 클린스만 뭐 떠난 다음에는 이제 선수들이 공개적으로 막 불만을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그쵸 그쵸 람 같은 경우는 전술 없었다 맞아 주석 코치인 레브가 다 해줬잖아 솔직히 이제 뭐 우리끼리 모여서 전술 짰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한국에서는 좀 그런 불가 불가능 하죠 거의 어 그쵸 그쵸 지적 받을 수도 있고 대판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 현안 시위를 보면서 박치호가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축구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죠 이게 원래 독일의 정서인 거고 물론 이제 뭐 그런 갈등이 있더라도 그 이유는 다시 뭐 다 도봉해주고 독일에서는 그쵸 왜냐면 이게 축구에 관련된 거라서 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클린스만이 동의실까요 우리가 축구로는 욕을 엄청 먹잖아요 근데 또 분데스리가 이렇게 뭐 시상식 행사 이런 거 하면 클린스만 불러서 같이 막 웃으면서 막 하더라구요 선수로 따지면 레전드였기 때문에 그쵸 또 독일 축구의 레전드 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딱 그런 거잖아요 사실 선수로 잘 했다고 해서 내가 좋은 감독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쵸 예예 예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독일 국가대표팀 감독할 때는 그럼 클린스만 평가가 좀 괜찮았어요? 그때는 초반에는 아 초반에는 초반에는 좋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또 다른 데로 막 가갖고 뭐 바이안도 가고 미국도 가고 거기 이제 슬슬 이제 안 좋은 여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여런부분은 아니고 언론도 그렇고 그 뭐 헤르타베를린 거기서 이제 그거 죄악이였어요 헤르타베를린가 진짜 죄악이였어요 아직도 헤르타베를린가 이제 클린스만 때문에 그거 뭐지 갚고 있어요 이제 선수로 영입한 게 있어서 그쵸 네 돈을 이제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거 아직도 갚고 있어요 음 그때 그때 당시에 클린스만이 오고 투자를 해준다고 천억인가를 넘게 썼을 거예요 엄청난 근데 영입된 다음에 바로 나갔잖아요 클린스만이 요즘 뭐 관련뉴스 기사로 보면은 다 역밖에 없죠 아 어떻게 보면 난 그리고 또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을 때 나는 나는 어 이거 비상이야 음 넘어오면 안돼 이 친구가 근데 다들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일반에는 우리 그 축구협회나 뽑으신 분들 근데 보통 분데스리그를 조금이라도 보면 좋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 때 당시에도 팬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 안 좋아했어요 어 클린스만이 헤르타벨린에서 페이스북 라이브 켜서 간다고 그러고 진축구팬들은 그런 이야기 다 알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진짜 싫어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어 클린스만이 옛날에 축구를 막 깊게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 클린스만 하니까 와 이랬던 거였죠 사실 그쵸 나는 그때 당시에 아니 왜 그랬어요 아 엄청 잘못됐어요 이거 아 올 때 당시에도 아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성적이 또 뭐 여기저기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성적이 좋은 결과가 좀 되게 무서워요 음 맞아요 아 결과가 나왔잖아 왜 그래 나한테 왜 저래 근데 그것도 아 이게 문제이고 또 그 사실 손님 가정에 있는 그 어긋난 부분들이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거예요 이게 바로 잡아야 그럼 건강한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는 잘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홍명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누가 이런 감독님은 따라가겠어 아 따라가겠냐 따르겠냐 아마도 그쵸 얘가 들어왔서 야 이게 팀이야? 야 이게 감독이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무래도 선임 가정에 있어서 어긋난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당연히 선수 입장에서도 클린스만도 마찬가지잖아요 클린스만도 독일 축구에서는 정말 최고의 레전드인데 감독을 못하니까 라미라던가 그런 선수들이 선수는 정말 레전드인데 아 감독은 못하네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전술 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우리 한국 축구도 맞이할 수 있다 홍명보 감독은 우리 한국 축구의 진짜 레전드거든요 그 2002 월드컵 때는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의 얼굴이었어요 그쵸 손흥민 같은 거였어요 해외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전드들이 은퇴를 해요 조금 더 쉽게 감독이 되거나 조금 더 쉽게 코치가 되거나 좋은 팀으로 가서 그런 게 있잖아요 홍명보 감독도 그런 거죠 처음엔 우리 레전드니까 뭐 코치를 하고 싶다 했을 때 조금은 편하게 워낙 레전드니까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이게 조금 편하게 나 영웅이야 조금 편하게 해줬는데 해줄게 못했어 응 근데 다음에 또 기회를 줘요 한 번 많이 했는데 왜 또 데리고 온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얻었던 명성의 바탕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클린스만도 비슷하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똑같아요 약간 웃지 않아요 클린스마는 웃으니까 스마일 맨이니까 클린스마는 독일에서 독일도 축구 커뮤니티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덜 있긴 하지만 그런 데서의 평가 이런 거 어때요 마스컷 어디다 2006년때도 마스컷 같은 역할을 했었죠 팀 내에서 좋은 분위기 만들기 위해서 한 번 해보자 진짜 목소리가 이래요 독일말 할 때 이 나무가 석은 나무이면 그 석은 그 부리를 싹 다 빼놓고 잘 자라낼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계속해서 똑같은 결과만 나올 거예요 다 답답해 갑자기 클린스마는 이야기 하니까 또 답답하고 플레니언이 보기에 홍명보 감독 선임될 때 홍명보 감독이랑 코엣 마그너 아리나 많은 후보들이 있었죠 특히 이 네 명이 주요 후보였어요 그리고 제시마 씨는 그 전이었고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다른 곳에서 평가를 할 때는 호에 박은 홍명보 하면 홍명보가 위에 있을 만한 뭔가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클린스마트 제재 아래에서 키팀 내에서는 갈등도 많았잖아요 아 클린스마트는 어떻게 보면 국내 감독 선임하는 것도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갈등을 받기 위하거나 풀어내기 위한 거에 있어서 그리고 이게 선임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표 박랑이랑 박은어랑 똑같은 표였어요 그렇죠 와 이게 심각해 사실 외국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박은어랑 똑같은 수준으로 평가를 받고 연봉도 비슷한 수준으로 받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EM생 이야기 좀 하자면 사실 레전드 선수였잖아요 그쵸 후바이 월드컵 때도 막 거기 이마에다가 동대톤 막 피 흘러내리기 시작하고 진짜 와 난 영상만 봤는데 감동력이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육화할 수가 있지? 유럽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독일의 레전드들이 선수들을 되게 평가를 되게 이렇게 날것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면 쟤 못한다 우리 김민재 선수도 최근에 마테우스가 아니다 마테우스는 또 세계 최고의 선수였으니까 그게 약간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독일 문화에서는 조금 있어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물론 매치마다 좀 자해가 있죠 좀 믿는 편? 부드러워지는 그런 매치도 있고 뮤윤희는 되게 싫어하는 그런 매치도 있고 그런 것 처럼 더 아마 이렇게 평가하는 게 있어서 드러난 것 같고 또 되게 짜고 솔직하고 사실 바이언 입장에서는 김민재 영입했을 때는 진짜 어 나는 한국돈은 얼마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역대는 아니지만 그래서 수비수로 따지면 좀 많은 돈을 쓰여서 가면서 순위권이 있어요 그래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치를 미치지 못하니까 아 예 안 되겠다 하하하하하 이렇게 된 거죠 지난 시즌 기준으로 보면 김민재 선수가 기대에 못 미친 건 맞으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도 있어서 안 맞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비수로 좋은 평가 받기가 쉽지 않아요 아 맞아요 독일도 되게 그게 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공격수들에 비해 수비수에 대한 평가가 대체적으로 짜던데요? 만약에 재산급의 점수를 받고 싶으면 수비수로선 골 넣어야 돼 아 수비도 클린시트를 하면서 골 넣어야 돼 겁나 웃기잖아 지난번에 브래멘 전에 얘도 슈팅 하나도 못 때렸어 그렇죠 브래멘이 아예 아무것도 못했죠 그러면 수비로선 너무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빌트에서 3점을 져요 하하하하하 독일에서도 그러면은 그런 이제 그 평점을 보잖아요 아 얘는 좀 이상한데 라고 하나요? 그런 거 안 봐요 우리가 아 안 봐요 그 다음 내에서 밴들이 평가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아 그냥 팬 평점 이런 거를 보고 이제 뭐 빌트 뭐 키커 여기서 그 평점 나오는 건 그렇게 신경은 안 쓴다? 그렇게 막 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객관적이지는 못하죠 아 그래요? 어그로 그는 게 많고 아 빌트가 좀 그 어그로 끄는 매체 네 아 그래요? 유튜브로 다지면은 아 나는 초회치만 생각하는 에 그런 매체이죠 아 그 축구를 막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을 제외하면 잘 모르시니까 아 그거 보고 우리 그 뉴스에 어떻게 나오냐면 빌트에서 3점, 4점 줬다 근데 그것만 나오잖아요 그거만 나오잖아요 다른 매체는 좋은 점수를 매겨줬어요 한국도 똑같아 똑같아야? 조회수를 위해 조회수를 위해 아시겠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은 그러면 김민재 선수가 평가가 좋죠? 독일에서도 bet 점점 평가가 올라가고 있다고 봐요 지난 시즌 안 좋은 모습 계속해서 평가하는 기사 보면서 아 안되겠다 싶었는데 이제 처음 모습 보여주니까 그 흐름 계속 다면 될 것 같아요 컴파 메카노도 그렇고 김민재가 없으면 무너져요 우리가 컴파니가 라인 엄청 올리니까 컴파니가 명 수비서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비스도 그렇고 지난 시즌 안 했던 것들은 다 볼 수가 있어요 둥치면서 연기해주고 아니면 이제 내려와서 같이 수비도 같이 하고 경격수로 그래요 총관이 있는 사람도 그래요 그 압박이 너무 연기하고 너무 보기 좋은 거죠 맞아요 어린 부문에는 아무래도 감독이 그런 수비서였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씩 하나씩 다뤄준 것 같아요 바이린 미넨이 좋아하는 축구잖아요 전통적으로 맞아요 압도하고 압조에서 다 우리가 가져오고 투웨 감독 때는 그게 안 됐었잖아요 안 됐어요 투웨 감독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독일 팬들이 고집동오리죠 본인만의 전술만 생각하고 경기력이 잘 안 나오면 선수 탓하고 본판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뭐 계속 승승장구니까 기사회에서도 올리스가 어땠냐 잘했지만 그냥 모든 선수가 팀을 위에서 뛰었다 그것도 사실 난 쉽지 않다고 봐요 지금 병균적으로는 독일에 비해 선수마다 3kg 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억호한 양인 거고 그거 저번에 얼마 안 됐으니까 잘 먹힐 수가 있지만 후반으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이게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그렇죠 조금 떨어지는 게 있긴 하겠죠 언젠가는 지금은 탭스로 따지면 괜찮은데 또 부상자가 나오면 또 그렇죠 모르는 거니까 불안해져 언젠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결과를 따지면 지난 시즌이랑 똑같아 그래도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달라졌다 아예 달라졌다 유기적인 그런 적극 많이 볼 수가 있고 보는 재미가 있어요 요즘에 어떤 경기를 봐도 윈앤 경기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분위기 자체도 뭔가 달라진 거 느껴져요 밴들의 함성 만 들었을 때도 와 미쳤다 이거다 다시 당생했어 우리가 그래서 선물 하나 있습니다 뭐요? 우리 형님을 위한 선물 저요? 다이안팬은 아니시지만 아 아 미리 드리는 거예요 아 방패 아 아 마이스터 샬레 방패 마이스터 샬레 어이 감사합니다 오이 이번 시즌가 끝나면 우리가 그거 갖고 있을 겁니다 오이 이거 언제 또 자전편이잖아 자전편이 있지 집에 많아 나도 이제 좀 믹스견이어서 아아 이제 한국말 아 이제 그게 좀 마인드가 장착이 되셨구나 저도 사실 독일에 가면은 문화중격 받기도 해요 오 너무 독일 사람들이 차갑다 보니까 아 딱딱하고 아니 걔네들 왜 안 왜 웃음이 없어? 아 근데 이게 지난 시즌 독일을 한번 갔거든요 민헨 경기 보러 이런 독일인이 없어요 하하하하 이런 이게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러니까 이게 다 거기는 약간 좀 약간 어 차분하게 딱 좀 차분 경기장에서만 약간 돌고 밖에서는 다 차분하고 그렇죠 분위기 좀 어땠어요? 한국한테 질 때랑 일본한테 질 때랑 나 그때 논산에 있었어요 왜 논산에 있었어요? 아 그 전부 장학생으로 와갖고 네 이 외국양반이 한국말 모르면은 일단 강제로 1년동안 직업을 해서 한국말 배워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논산으로 가고 아 어학당 그때 웨크업 때는 나는 대한민국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점톤 주막이라는 수십에서 앉아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 봤는데 야 대한민국 내가 혼자서 일어나서 대한민국 다 따라했어요 나 오늘 분위기가 짱이었어요 이미 마음속은 난 포기하고 있었어요 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아 그땐 좀 안 좋았으니까 28년대는 느낌적인 느낌이었어요 아 그 옛날에 하지 유로 때 유로 때 잘했으니까 괜찮았잖아 아 경기력이 좋아 맞아 경기력이 나기스만 잘하더라구요 스페인만 없었으면은 아마 우승했을거 같다 자네가 위넨에서도 그렇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제 너무 계속 맨날 뺏기는데 계속 선발로 나오는거에요 아 독일에서 평가가 좀 좋은가 잘할 때 평가가 좋고 잘할 때만 못할 때는 뭐 3 4 5가지 내려가진 않아요 아 독일에서도 조금 평가가 좀 안 좋구나 자네가 왜냐면 얘도 어떻게 보면은 훈련이잖아요 얘는 너무 안 좋게 평가하면은 네 이 사내 팬들은 야 이게 인정차별이야 아 갑자기 이렇게 껑에 덜리는거에요 아 그런거 때문에 좀 그 오히려 역으로 좀 이득을 보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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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에츠 같은 그럼 진짜 다재적인 그런 뭐 윙연은 아니잖아요 멀티으로 기행할 수 있는 선수가 있으니까 이게 비에츠하고 무시알라 같이 선발되면은 무시알라 이라고 하는거에요 무시알라 아 그 두 선수가 미래구나 독일 축구에서 그죠 그래서 바이너로 쓰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FC서울경기 보러가야지 네 서울경기 또 요즘 서울 누구 좋아하세요 아 나 야단 야잔 야단 잘하더라구요 너무 잘해 빼면 안돼 그래서 저번에 대전에서 졌잖아 아 얘가 없어가지고 또 나 부탁 하나만 있어요 뭐요 뭐요 평상하시면은 앞으로 미네나지 마시고 바이안이라고 하세요 미네라고 하지 마세요 미네라고 하지 마세요 아 이게 바로잡아야돼 고개 내에서는 미네라고 하면은 1860입니다 아 그쵸 그쵸 1860 미네네 예 많은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나도 나도 넘어갔어요 나도 어린애가 댓글 쓰면은 미네라고 쓰는데 아 이거 쓰면 안되는데 그 독일에선 또 그게 좀 약간 그런거잖아요 불편한거잖아 잠도 못자고 그래서 뭐 보면은 바이언 이야기 있을 때 그러면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플로리앙님도 나오실 때마다 다들 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독일인이 생각하는 우리 축구협회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개판이었어요 하하하하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유방